인장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인장인 도장이죠. 도장인데 이거를 사전에 별 하나만 해주시고 인장에 등록을 해놓고 등록된 인장을 사용토록 하는 이런 제도를 인장이라고 하는데 난이도로 보면 되게 쉬운 문제들을 출제하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문제는 당연히 득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문을 좀 읽어봐드리도록 할게요. 1번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이 두 자를 연결해서 밑줄 한 번만 잡을게요. 개공하고 소공을 연결해서 밑줄 잡고 이 둘의 공통점 있나요 혹시? 이 둘의 공통점. 자격이 있다라는 것은 공통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부직개공도 있을 수 있잖아요. 법인인 개공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격이 있다. 이거는 공통점이 아니에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이 둘이 무슨 업무를 할 수 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 둘이 소위 말하면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공통점을 갖죠. 이 둘이. 그러니까 중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도장을 찍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 도장을 찍을 때 사전에 등록을 해놓고 그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라. 이런 얘기 되는데 여기에다가 채색 하나만 잡으세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은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꼭 등록을 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까지는 꼭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업무 개시 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한이에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등록을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인장을 좀 빨리 등록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인장을. 그래서 미리 등록을 할 때는 언제 등록을 이렇게 해도 되냐면 개공 같은 경우에는 뭐하고 같이 해도 괜찮아요. 개설 등록과 같이 해도 괜찮고요. 또 소속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뭐랑 같이 해도 괜찮냐면 고용신고하고 같이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편의를 봐주는 거고 인장은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등록을 해라. 업무 개시 전까지는 꼭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인장 변경 등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인장을 이제 만약에 바꿨다 그러면 변경일로부터 7일 안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7일이 되게 잘 나옵니다. 시험에. 지난주에도 7일이 하나 나왔었거든요. 지난주에 나왔던 7일이 뭐였냐면 등록을 신청하면 며칠 안에 본인에게 통지해주냐면 7일. 요 7일하고 요 7일이 시험에 좀 잘 나오니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따가 요거 7일 한번 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해드리도록 하고 인장의 변경 등록은 7일 안에 해야 되는데 변경했다는 건 뭐 바꿨다든가 잃어버렸다든가 마모가 됐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분사무소의 인장. 이 분사무소의 인장은 이제 있다가 뒤에서 박스로 다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누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냐면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여기다 별, 여기다 별. 두 개 다 별 해 주시는데 일단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이 맞고 법인이 보증하는 이러면 또 틀려요. 그러니까 보증의 주체가 대표가 보증을 하는 거지 법인이 보증한다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법인이 보증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안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등록은 하는데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성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실 거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한번 넘겨보시고 표가 나오죠.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를 보니까 인장에 관련한 세 가지 의무가 있어요. 첫째 우리는 무슨 의무가 있냐면 등록의 의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사용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변경 등록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무들은 두 사람이 부담하는 거예요. 누구랑 누가 부담하는 거죠? 개공과 소공이 부담하게 되는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은 언제까지 등록을 하는 게 맞다고 그랬죠? 업무 개시 전까지 중요하고 사용의 의무라는 게 있는데 인장을 등록만 하면 안 되고요. 꼭 뭐 해야 되냐면 사용도 해줘야 되는데 그 사용하는 어떤 방법이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째 뭐하고 뭐하는 방법이냐면 서명 민날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밑에 이제 서명 또는 날인이나 점 날인 있는데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고 우리는 머릿속에 두 가지만 기억할 거예요. 민날인하는 거 두 개. 뭐하고 뭐죠?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에만 민날인하고 나머지는 싹 다 민날인 아니구나 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서면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뭐하고 뭐를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이거 두 가지를 중요하게 다루는 거구나 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변경 등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며칠 안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랬냐면 7일이고요. 7일도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7일은 가로 넣기로 좀 잘 나오니까 특별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인장에 관련해서 개공과 소공이 의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장 관련한 세 가지 의무 중에서 하나라도 만약에 개공 위반했다. 그럼 뭐 먹을 수 있어요? 업무 정지. 만약에 소공이 위반했다. 그럼 뭐예요? 자격 정지. 그러면 인장에 관련한 제재는 뭐밖에 없네요? 정지. 인장은 정지. 인장은 정지밖에 없구나.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면 됩니다. 밑에 박스 보니까 인장 어떤 인장을 등록할 거냐. 이거를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법인하고 개인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럼 법인은 다시 무슨 사무소랑 무슨 사무소로 나눌 수 있어요.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그런데 주된 사무소는 전국에 하나 두는 거죠. 맞나요? 아니면 뭐 두 개, 세 개, 여러 개 둘 수 있나요? 아니요. 전국에 하나 두는 거죠. 그러면 분사무소는 뭐마다 하나씩 둘 수 있어요. 시군구마다 하나씩 둘 수 있으니까 되게 여러 개를 둘 수 있는 게 분사무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된 사무소는 전국에 하나만 둘 거니까 그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밖에 없는 인장을 등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인장이 뭐예요? 법인 인장. 이 법인 인장은 인감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왜 주민센터에다가 등록하는 인감도장이 있잖아요. 그거를 법인 인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법인 인장은 법인에서는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몇 개밖에 없어요. 단 하나.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 반대로 이제 분사무소는 시군구마다 하나씩을 둘 수 있으니까 뭐 많이 설치하면 200개, 240개. 현재 우리나라의 시군구가 240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40개나 되는 엄청난 분사무소의 숫자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이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거나 아니면 누가 보증하는 인장,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여기 나는 번호 2번 해주시고 여기는 1번. 자, 뭔 얘기냐면 분사무소는 무슨 성이 있냐면 선택성이 있어요. 분사무소는. 왜냐하면 이 분사무소도 하나의 법인이니까 분사무소도 뭐를 등록해도 되고요. 법인 인장 1번 또는 뭐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도 괜찮다. 그래서 분사무소는 1과 2 중에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주사무소는 무조건 1번 인장만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가능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임의성을 주는 게 아니라 선택성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시 분사무소는 인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 OX, X. 인장이 없으면 업무를 못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타 학원이라고 해당한 타 회사 교재에 보면 분사무소는 인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상한 얘기를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아무런 개념이 없는 소리인 거죠. 인장이 없으면 일을 못 하는데. 그렇죠? 인장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인장은 있기는 해야 되는데 선택성을 주는 거다. 자, 그리고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인감도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감도장. 근데 인감도장은 사실 우리 직장생활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건데 법인의 인장은 함부로 반출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큰 대기업 같은 경우 인장은 진짜 엄청난 어떤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걸 함부로 반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와서 등록해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인감도장을 가져와서 등록할 필요는 없고 뭐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름한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름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얘가 또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법인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법인만. 그럼 분사무소는 이게 개인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인감도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개인 내려가고요. 개인은 개인인 개공 소공 뭐 이렇게 있는데 개인인 개공 안에는 부칙개공도 소함이 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이랬는데 이 성명이 앞에 있는 단어들이 이 성명을 수식하잖아요.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부는 옛날 말로 하면 뭐하고 같은 개념일까요? 호족부. 지금은 호주 뭐 이런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호적이랑 같은 개념이 가족관계 등록부고요. 주민등록표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 앞에 있는 두 가지는 공적장부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명은 당연히 우리 예명이나 가명일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명이라고 하는데 실명인장을 등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우리 줄여서 실명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얘가 인감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무슨 도장 등록하지 않아요. 인감도장 등록하지 않아. 그냥 내 이름이 나타나 있는 인장만 등록하면 되는 거고 인감도장을 우리 업무용으로 등록해 놓으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집에서도 써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제한이 있습니다. 얼마에서 얼마 제한이 있죠. 7에서 30mm 이내에 인장이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7에서 30mm면 우리가 흔히 실무에서 쓰는 실생활에서 쓰는 cm로 변환하면 얼마가 돼요. 0.7cm에서 3cm 정도 그 사이즈에 들어와야 되겠죠. 너무 크게도 만들지 말고 너무 작게도 만들지 말아라. 개인 같은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인장 등록 신고서. 그럼 이 인장 등록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인장도 가져가야 되겠어요. 인장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장이랑 같이 가져가서 이거를 등록을 할 건데 이거를 약간 이해하기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게 전자적으로도 가능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방문은 당연히 되겠죠. 근데 인장 우리 등록할 때 전자적으로 가능하겠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능? 하겠죠. 인장은 어떻게 그러면 전자적으로 등록할까요? 우리 개인 같은 경우에. 찍어가지고 스캔을 받아가지고 그걸 파일로 이렇게 보내면 관청에서 이제 그 스캔본 그냥 저장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전자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전자적으로도 가능.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 시험에서 전자적으로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무조건 뭐 한다고 답하시고 된다고 하시고 안 되는 거 몇 개만 이렇게 빼내면 되는데 안 되는 게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휴업신고, 폐업신고, 이전신고 같은 거 이런 거 안 돼요. 그럼 그런 건 왜 안 돼요? 그건 등록 중 원본을 가져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전자적으로 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다.